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푸린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게임 바로 이제 케이스라는 공포게임인데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프! 이색! 뭐야? 그 말이야? 어어 와 근데 이걸 오피해? 해봐 이건 그냥 피하지 하는 분만 알려줘봐 으악! 깜짝아! 오! 아 야! 이 고여 어휴 이건 그냥 피하지 하는 분만 알려줘봐 우회전 입렬구 왼쪽 오른쪽 아 너무 빨라 163대 돌아가 근데 지금 앞에 괴물있어 어디? 왼쪽에 아 이런거 강피하지 이런거 하나 못피하니? 쓰레기네 게임 из 하아 하아 아나 저는 남자 답게 죽음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남자 답게 나였으면 피했지 나였으면 피.. 어 안온다 야 순도 쉬지마 혹시 숨 쉬었니? 저렇게 알려주면 깼지 나였으면 깼지 왼팔 찼어 나였으면 깼지 봐봐 왼팔 여기서 우리의 죽음이 시작을 해 이 문을 연 다음에 이 대각선에 바로 이 문이 있어 그 다음에 이 앞으로 가면은 오른쪽에 문이 있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은 여기 문이 있어 그 다음에 앞으로 가면은 비번이 있어 6652 계속 바뀌어 죽을때마다 그럼 니가 음료수 좀 사와주면 안돼? 알았어 사와줄게 그리고 이 앞에 내가 보기에는 이 앞에 계속 괴물이 오거든? 한 번 숨어 있어줘 안 돼? 죽을 발자국 소리가 없어지면 응 여기 이쪽 왼쪽 문 있지? 일로 나가면 바로 왼쪽 사무실에 컴퓨터에 있거든? 응 이렇게 6652를 치면 돼 지금 지금 6652는 본 상태야? 어 방금 받잖아 거기서 내가 음료수를 사올게 지금 나가면 죽어? 지금 몰라 아이 우리 남자가 쪼라 아아!! 아 تو 아 껌짝아 아흐 나 계속 죽을거 같애 아 야 할게임이 없어서 입겜하는건가 쟤? 왜 입겜하는거지? 자 5077 불 끄는 번 뭐해요 님들? 불 어떻게 꺼요? 불 꺼야되는거 아냐? 어 깜짝아! 어! 아야 고양아 너 때문에 놀랬잖아 아 미안해 왜 그런 표정을 지어 문 닫아놔야 어 고양이 때문에 놀랬잖아 어 뭐야 불 어떻게 켜요? 불 끌줄은 아는데 킬자 아 됐다 어 깜짝아 어 어 진정해 내가 닫은거야 괜찮아 괜찮아 다시 누르면 열린다구 아 아 아 아 괜찮아 당황하지마 이런 게임에 침착하면 돼 호랑이 굴도 침착하면 산다 야 다 깼어 다 깼어? 어 거의 다 깬거 같은데 지금? 지금 비번 쳤어? 그럼 그럼 수화기가 쎄 근데 그러게 어 아 거의 다 깼는데 왜 해 더 해 아니야 너 해 아니야 너 다 깼는데 난 아까 다 깨지 못했어 너가 나보다 더 잘한다 될거지 난 이 부분은 너가 깨줬으면 좋겠어 봐봐 내가 너한테 공략만 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봐봐 일단 문 열어 문 열고 문은 너무 세게 열면 안돼 약간 지문만 느낀다는 느낌으로 약간 나의 달팽이간에 자극만 준다는 느낌으로 약간 연 다음에 여기 바로 비밀번호 쓱 봐 왜 앞에 그냥 비번 봤어? 비번 못 봤지 그렇지만 남자는 폐기 이러면 너무 빨리 넘어갔나? 비밀번호를 8689 와 난 니가 무슨 순간 캡처 능력 그런거 그런거 있는줄 알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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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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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르! 오르! 오따! 봤냐? 컨트롤? 이 여유로움 여유로웠어? 내가 여유로움의 뜻을 잘 모르나? 말도 못하는거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이거 왜 안 뛰어져? 이거 스템이 있어 자 절대 안걸려 개쓰레기 게임이다 이거 왜 하냐 너 해 얘 지금 니말대로 달팽이가 아니라 자극만 주는 정도를 열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매팔? 나한테 좀 본받아 아 뭐야 이거 알려줬으면 나 바로 깼지 정말? 그럼 거기 거기라는걸 너가 안알려줬잖아 여기서 죽어봐도 돼? 안되지 거기 비밀번호 치면 어디가 열리는건데? 나이스는 피했다 나이스는 피했지 문 바로 닫아야지 저 문 통과하고 들어와 아 그래? 어 아 꼼짝아 놀랬잖아 응? 저 암을 깬다메 남자가 한입으로 두말하는거 아니지 나 여자야 내가 응원해줄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생긴 여자가 있어 맞짱 뜯은가 맞짱 뜯은가 진짜 죽였어 맞짱 뜯은가 외모로 몰아났는데 맞짱 뜯은가 내 주먹 보여 안보여 여자 안 때려 아 여자는 안 때려? 근데 너처럼 생긴 여자 있었으면 외모로는 보통 내가 진짜 몰아났거든 응 근데 니한텐 화날거 같애 아 진짜? 얼굴만 두대에서 세대 정도 때렸어? 두대에서 세대? 어 양심이 없네요 여러분 두대에서 세대밖에 말 안하는 것입니다 8호 9 8호 4호야 나는 진짜 얼굴도 너처럼 생겼는데 숫자도 못 읽는 여자 있으면 진짜 죽였어 아 진짜? 8이 4호를 8이 9호를 읽는 애를 부르셨습니다 아 나 8이 4호를 봤어 아 진짜? 팔이 사오라니까 아 그러니깐 어 지금 있니 진짜 봐봐 나 믿어 나 믿어 나 믿어 믿진 않은데 믿을게 으아오 왜 믿었어 말해봐 나였으면 깼다 바로 깰게 그냥 미안하다 믿나 여러분 또 이제 허겔러 라고 하십니다 아까 너의 타이밍이 잘못됐던게 너는 약간 6초에서 6.5초였지만 6.5초였는데 이거의 정확한 타이밍은 7.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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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5 오케이 1 2 3 4 지금이다! 니 거짓같은 놈들아 7.5가 아닌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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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느꼈어 느꼈어 야 7.5가 아니니까 그렇잖아 왜 말을 하고 안해 안 지켜 미안해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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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깨? 그냥 깨? 진짜 깨 진짜 깨 아 아니 그냥 깨 개발 좀 깨 스팀 돈 아깝잖아 돈 안 아까워 깨줘 깨줘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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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7497 간다 이때 뛰면 안 돼 이때 뛰면 안 돼 당연하지 왜냐 여기서 스팀을 앞에서 애인 안할래 아 나 소리가 갑자기 들리네 나 이런게 놀라네 6.15 아까 니가 말했더니 다폐기관에 건드는 것처럼 중락조준으로 못했어 니가 약간 강약약 중간약약으로 안을 당연하지 근데 왜 그렇게 안 열었어 아까 야 거기 말구 왼쪽 왼쪽 여기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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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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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야? 이거 볼때도 움직여? 쟤네? 와 쓰레기다 쟤네들 세일러면 변신할 때 때리는 놈들이네 아니 아니 뭐하자는거야 나였으면 피했지 피하지 피하지 이정도면 피하지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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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해봐 야 지금 너가 다 깨놓고서 지금 마무리를 안진 거야 난 난 Watching'scess이 진짜 싫어 해 자ㅈ가 거의 다 해 놓고서 포기하는 남자 난 그런 친구 진짜 싫어 해 사람이 맡았음은 끝까지 할줄 알아야지 책임감이 있게 내가 제일 싫어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누군데?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Khx 니야니 Edit 전작 이름이 지하ㅈ ul기 6ius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야. 누군지 알아? 니야 니 너 단전직임적인거 아니야? 자 6297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는 뛰면 안돼 왜냐? 체력분배 옛날 내가 베어그리스한테 배웠거든? 베어그리스님이 막 이런 얘기를 해? 당연하지 체력분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려주는 감이 없지않아 들킨.. 자 이런거 피하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걸 뭐라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걸 뭐라해? 주사부일체? 컨직이라고 해 아 8246이었나? 뭐였지? 8246 이 게임 누가 시켰어? 시청자분들의 미쳤어? 이 게임 안될거 같아 내 생각에는 이 게임은 쓰레기야 트랙이야 인정을 하는 부분이야 그래 이거 말고 컷